신경쓰림 실물을 보는 홈페이지에서는 기억에 남은것이 일선관장이 스쿱심사 보듯이 자기가 보고 심도심사 진행을 하는겁니다 메뉴를 위해서 보고 그리고 찍은 그 영상물을 도협회로 각 시도협회로 보내가지고 시도협회에서 정해진 시기가 이루어져서 영상물을 보고 철점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안을 했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들 볼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한식의 것을 제한적으로 압니다 접수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접수 과정 온라인 접수하고 신청서 제출까지는 똑같은 방법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심사 운영 메뉴얼에 따라서 도장 안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방역 침침 관리라고 이렇게 저희가 하나 더 첨부를 해드렸는데 심사를 볼 때 방역 침침을 따라서 심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서 심사가 진행되어지고요 심사 공간과 구성 배치 및 실기과목 평가 기준 내용들은 국기원 심사를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사 진행 절차와 방법도 국기원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심사 방법 그대로 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운영 방안 세번째 평가 유형과 지도자의 평가는 심사는 앞에 어떤 유형이 결정되어지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안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심사보다는 온라인 심사가 정부가 보기에도 찾아가는 심사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또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정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찾아가는 심사라는 것은 옛날 동사무소에서 했던 그런 강의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온라인 심사를 하게 아 차단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온라인을 봤는데요 두번째 안은 한명만 파견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세명이 갈 게 아니라 그거는 책정관이 아니라 심사 당장단이에요 그냥 가서 관장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건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거고요 세번째 안은 지도자가 직접 받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가 직접 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품새를 갖다 틀렸습니다 촬영했을 때 라이브가 아닌 걸 맞춤 라이브는 상관없어요 근데 품새가 틀렸어 그러면 다시 영상을 찍는 또 불신한 진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지도자가 하게 되는 라이브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파견을 할 때는 한 명만 파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거 평가는 관여하면 안 되죠 제가 관리 감독만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다고요 어쨌든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도자분들이 공정하게 잘 하겠죠 하지만 그 개인이 개인 관장이 직접 자기가 공영장을 찍게 되면 아까 김동석 기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 문제점이 나기가 되어서 어쨌든 여러 명이 가면 공정성 확보가 되겠지만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은 타서 영상을 찍고 그다음 그 영상이 라이브가 되는 라이브도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해서 그 와가지고 많은 인원들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사실 협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면 시도연협회 안에서 저희가 채점 인원들을 전부 다 불러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 것 같고 어떤 공정성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찾아가는 심사를 시행한다 평가위원을 파견한다 평가의 주체는 누구다 최종 의결은 시도협회가 한다 이 정도의 개념 정리가 되면 아마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기에서 한 명을 발견할지 두 명을 발견할지 세 명을 발견할지는 시도지구의 살수인 현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여유를 줘야지 한 가지 물건 없고 간과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예산 심사 시행 수수료 정산에 방문합니다 이게 실무자들끼리 논의했을 때 가장 큰 연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가 종료가 된 이후에 문제의 소지를 계속 안 꾸가게 될 겁니다 국교원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항목은 다르지만 집행 시행 수수료에 대한 것은 가장 근사치의 지출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한 명이 가든 세 명이 나가든 그건 시도협회에 맡겨주시고 동영상을 또 검토하고 동영상을 찍으려면 또 준비해야지 저는 거기에 불참생이고요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서비스 현재도 도협회에 파견되는 1에서 3명 그리고 각 실험하다가 알아서 확인해 주면 되겠을더라도 그거 채점해서 바로 옆에서 올리는데 또 동영상 보고 언제부터 채점하고 지금 각 도장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옆에서 파견한다는 것도 각 도장마다 이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2-4만 해가지고 지도자가 합격 브라킹 판정하고 그 다음 지도자의 인상을 찍고 그걸 다 협회에 올리면 나중에 문제 있으면 그거 인상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관장님들을 못 믿고 계속 형평성 따져버리면 지금은 더 이게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각 도장 관장님이 심사 대상자를 가지고 심사 채점 다 결정 내고 그 찍은 모습들의 영상을 찍고 그걸 해가지고 판정 합격 브라킹까지 다 해서 치료협회를 올리면 치료협회를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면 되잖아요 내가 15만 원 됐는데 간장이라고 이렇게 해? 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게 부모 입장, 토크 입장, 관장 입장 그리고 관장이 혼자 안다 감독관 없이 그럼 우리 아시잖아요 아이들 빌려주고 학기도도 막 복구했잖아요 자 학기도 아는 사람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학기도 저장 아는 사람인데 태권도 단점을 보게 할 수 없냐 전화 왔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장들한테 자유를 준다는 건 지금 시기 3조다, 이건 아니다 협회 입장도 또는 관장님들 입장도 당연히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로 공정성 없이 그냥 관장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다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좀 우리 협회에도 책임지는 지도자도 책임지는 중간 입장에서 좀 이런 의견을 내는 게 맞는데 심사가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4단계에서 최고의 단계가 가서 심사를 못 하겠다 막아놨으니 이대로 있으면은 체크가 지금 잘못하면 큰 사단이 나겠다 그럼 어떤 방법을 찾냐 자 이 안을 만들어서 국기원 4단계에서 3단계 8일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기원 담당위 실무자가 오셔서 여기 원장님까지 오셨어요 여기에 원장님까지 오셨어요 결정을 빨리 진행을 해서 찾아가는 심사를 생액을 빨리 내주라 하루라도 빨리 내주라 지금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가계산 할 때 체육관 없고 신사관이 있고 청소도 있고 다 그것이 원가계산 같다는 거죠. 총발을 학교에 들으면 관장님이 갖추면서 그거 다 빼. 이거 급신사에 불과한 거. 그러면 국경에 가는 영진대 그것만 해도 되겠고 말이나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 답변을 할 수 있으려나.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학교 행동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지금 관여해놔야지. 일단 일선 관장이 직접 시도하는 것 그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일선 관장을 그냥 기록만 하고 기록만 하고 도에서 사람을 한 사람이 주사는 아까 지민규 말씀 파견을 해가지고 도에서 한 집구에서 갖고 오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안을 실무자들이 남겨가지고 거기서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